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세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야미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 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쌓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 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떠올랐던 그런 노래들이 몇 곡 있었습니다 목마름에 대한 노래 목이 마르다 물을 좀 달라 타는 목마름으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던 가사가 들어가 있었던 그런 노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경험을 하죠 정말로 목이 마른 그런 순간에 이 물을 향한 그런 갈증과 갈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제적인 우리가 마시는 물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사람의 그 내적인 근원적인 그런 욕망과 욕구에 있어서 이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그런 노래들도 단순히 그냥 물을 달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죠 어떤 인생의 또 개인적인 그런 갈망과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생수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계셨는데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게 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를 가실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러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6시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간이 저녁부터 시작하죠 해가 지는 6시 정도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6시는 우리로 말하면 한낮인 12시가 됩니다 6시쯤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쯤이었는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동네로 내려갔고 그때의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 적대감들 이 유대 역사를 보면요 당시에 아주 가까운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테러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그 테러에 대한 보복 공격을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서로 사이가 좋지 않죠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때 왜 나에게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십니까? 라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대답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자가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지금 뭔가 나에게 물을 준다 그러는데 당신은 그 물을 기를 그릇이 없고 이 물 굉장히 깊은데 이 우물 굉장히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당신이 준다는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물이 이 여인이 지금 길러온 물 뜨러온 그 물이 아니죠 내가 주는 물은 다른 물입니다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적인 말씀이죠 여인은 지금 떠서 마실 그 우물 물을 생수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주실 그 생수 또 다른 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는 대체 무엇인가 물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생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이 생수라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는 부분이 나옵니다 7장 38절 같은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생수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생수가 바로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었던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구약성경에서 이미 가르켜 말씀해주고 있었던 그 생수를 말씀하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그래서요 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야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생수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생수는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야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야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으로 말미야마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거죠 또 에스게에서 4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 문지방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처음에 그것을 따라가 보니까 그 물이 발목 정도 차오릅니다 더 따라가 보니까 무릎까지 차오르고 더 따라가 보니까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그 물을 더 따라가 보니까 감히 내가 건널 수 없는 강 헤엄을 쳐야지만 건널 수 있는 아주 깊고 넓은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이 자라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체가 살아나고 또 막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고 그곳에서 막 어장이 서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살려내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소를 통하여 나온 물이 흐르는 곳마다 정말 이 생수의 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가 너에게 줄 그 생수를 말합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말씀하시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생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자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10절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하면 주는 것이 바로 이 생수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나눈 대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지금 한 번 마시면 지금 당장 이 갈증은 해결하지만 다시 또 목마르게 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선물인 이 생수 성령을 알지 못하고 또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신 줄도 알지 못해서 구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목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유 이 여인이 참 어리석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참 예수님께 구했었을 텐데 예수님께 이 생수를 달라고 구하면 되는 건데 여인이 몰랐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여인과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생수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목이 말라요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마름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고 그 목마름 때문에 갈급해 하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 것들을 열심히 찾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수를 주실 우리 그 주님께 그리고 그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제가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근거로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이 영원한 목마름 계속되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주님께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물가로 나오고 또 그녀의 그 인생의 모습들 우리 조금 후에 더 말씀을 보면 알게 될 터인데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그 생수 그러나 결코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생수의 근원이신 또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아니할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갈망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과연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이 생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샘물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노래하면서도 결코 주님께 나아가 구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다른 물들을 찾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들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야마 우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우리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들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살아가는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치는 생명의 역사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